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놨어요. 밤새도록 봐. 잠자지 마. 잠자지 마. 언제 잠자냐? 잠을 자더라도 돈이 계속 들어올 때 그때 자도 안 늦어. 그런데 잠자는데 돈 안 들어오는 사람은 잠을 자지 마라는 거예요.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.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? 20시간씩이에요, 20시간씩. 성공하려면요. 잠을 자면 안 돼. 그럼 어떡하느냐? 사람이 죽어버릴 거 아니냐? 죽기 전에 기절을 하게 돼 있어. 그러니까 잠 안 잔다고 죽는 것이 아니요.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이게 리더들의 삶이에요. 성공자들은 그렇게 살아. 몸은 그냥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런단 말이에요. 저도 지금도 밤잠을 안 자요. 회사가 망할까 봐서 지금 땀을 흘려서 마무리 떴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요, 지금.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지금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. 자, 미치면 미치고 못 미치면 못 미친다. 자, 따라서 해보겠습니다. 미치면 미치고 못 미치면 못 미친다. 다 같이 미치자. 다 같이 미치자.